아 뭐 뭐 이런 거 다 쳐먹냐 아 뭐 쳐먹는 거야 되죠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2번 네 저요 2번 안 온 걸로 저요 에? 됐잖아요 3번 네 선생님 4번 4번 어디 할까요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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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허리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갑시다 아 생각이 바뀌었네요 브라보로 갈래요 이슬람들이 쓰는 총은? 알라 알라의 봉 알라 봉이랑 주총은? DK47? 그렇죠 그런 것처럼 데스페라노는 권총을 씁니다 제 상징이죠 네 야 권총 삽니다 권총 보이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저 얼마나 사나요 500다 500원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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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공총 찾을 수 있나요 권총 아무거나 됩니다 P92 빼고요 강추영 학생 네 선생님 우리는 알아서 찾고 알아서 찾으라고요 알아서 찾으라고요?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알아서 찾고 선생님 근데 되게 비겁하시네요 네?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학생이 못하는 거면? 학생이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또 선생이에요 선생이 한자로 뭡니까? 모르죠? 참수승이다 저도 몰라요 근데 앞선인가요? 그런 한처가 있었나요? 먼저 선이라 칩시다 님 선 할 때 그 선이요 먼저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 찌발랐죠 미쳤네 방금 MZ3 소리였고요 아 성대모사구나 뭐 어쩌자는 거죠? 아 왜 이러만 하냐고 싫어하는 이유 딱 말한다 딱 5가지만 말하면 될 거 같아요 일단 이 사막에서 좀 눈이 아프고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맵이 굉장히 넓어서 원거리 교전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를 좀 심어주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거 못 하겠어요 세 번째예요 네 이제 페카도 마실까요 우리? 그럼 네 번 망야의 무법자 데스페라도 딱 이 맵에 딱 어울리는군요 리블과 한자로만 있으면 제가 각성할 때군요 아 게임하면 싫다 데스페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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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블과 한자로만 있고 이제 모자 카우보이 모자 쓰면은 따로루 짱짱짱 컨셉 잘 잘 오 안이 들었다 안이 들었다 안이 들었다 안이 들었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자 참 아니 왜 대가리로 튕겨내면 어떡해요 오 자 저를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라저 된다 약간 배어그림 어 어 어 철탄다 어 어 어 왓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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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야 야 야 괜찮아 얘도 죽어 얘도 죽어 얘도 죽어 봐라 이봐요 당신 망치라 했다 나는 어 하 이모가 왜 나 죽였어? 이모가 나도 죽였는데? 센즈 아 흥voll Masana 근데 이게 무슨 map이에요? 오 오 야 저기써 사라졌는데 총을 쏠수가 없잖아 아 돌돌 소방 탈방 또 있다고? 탈방 탈락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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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 싶다고 말해 삐깃다이 아 김진이가 별의별거 다 있다 예 없는 게 없어요 진짜로 제가 인터넷에서 두리안 김XXX 봤다니까요 두리안 두리안 김치 뭐지? 쟤 어디 아파? 소주 김치 없어? 소주 김치? 소주로 당근 김치 탈락줍니다 두리안 김치요? 두리안 김치 왜 두리안 김치? 지영이는 저랑 잘해? 두리안 김치요? 두리안 김치요? 지영이가 즐겨먹는 두리안 김치 두리안 김치 어 잠시만 야이씨 시발 멀리서 잘 누우시는 지영님이 보이기 때문에 타스케데 아잇 살고싶다고 말해 살고싶어 살고싶어 한 발이요 한 발 아니 한 발이 대가리 맞아서 피가 장국님 빨리 말씀하세요 살고 싶다고 말해 아 진짜 잠시만요? 밖에 엄마를 써서 조용히 해야되는데 살고싶어 아 괜한걸 시켰나요? 시끄럽다고 들어오시겠어요 들어오실거같아 너 올라가지지가 않지 야 발매율이요 아 손소리 진짜 왜그래요 아 저 저 죽을뻔해가지고 아 손소리 너무 시시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 야 이건 내 파이마 아니 갑자기 불구호잖아 트롤이야 뭐야? 나 지네들이 박아놓고 몇 번째 뒷길이야? 어 잠시만 어 왜왜왜왜 앵무 눌렀어요 살고 싶다고 말해 살고 싶다 하하하하하 위험해요 저기 공포해 좋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저 앞에서 들으면 어떤 생각하실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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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보급이요 보급이요 하늘의 보급이요 자 저희 분대는 보급보급으로 갈겁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임시하구요 저희 데리고도 가야죠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딨어 어 어 사운드 났다 어 아 오야해 뭐야 어 This is the future.